예 강릉이기 때문에 사실 평택과 함께 이번 시즌 승리는 없는 유일한 두 팀이잖아요 예 ouais 유일한 두 팀인데 그런 불명예를 좀 있겠고 싶으실 거에요 예,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패스 빌려죽고 돌아서면서 어어 빌보드 한수끝 마치도 이대로 패배를 기록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. 네, 한승욱의 결국에는 높이 싸움에서의 경쟁보다는 조금은 더 수비수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, 포켓 공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공간에 한승욱 선수는 볼을 잡고 돌아서면 저렇게 왼발, 강력한 왼발 사용할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아, 근데 한승욱 선수가 지금 교체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한승욱 선수를 대신해서 이동헌 선수가 투입이 되는데 아, 골 넣고 쿨하게 나가네요. 네. 본인도 정말 홀가분하게 경기장을 떠나고 있는 한승욱입니다. 네, 한승욱이 동점골을 기록하고 교체 아웃됐고요. 그리고 이동헌 선수가 투입됐습니다. 네, 근데 한승욱의 슈팅 타이밍이 정말 빨랐어요. 돌아서자마자 터치를 잘 잡아놨기 때문에